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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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교를 지금 옮겼습니다 뭐 대학 한 20 몇 개 3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4 이걸로 다가서 공교를 딱 교체 한다고 합니다 낙시 하기에 좀 편하겠죠 어 끝이 안볼 정도로 보네요 여기는 발랑 마치 탑니다 이걸로 다가서 strips oversight 으